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병적인 부분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뭔가 상담기관을 찾든지 하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1번 이제 그 정신과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상담대하고 뭐 검사도 좀 하고 나서는 이제 약을 지어주던데 그 약 먹고 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졸리지 말고 별 효과도 없고 졸린 삶에서 씻어야 되는데 졸린 거야. 오히려 더 이름 들어줬어. 아무런 효과도 안 돼 효과도 못 보겠다 하는 그런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정신과는 안 갔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주인공님 마음에 너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근데 지금 혹시 자기 공간이 너무 없다는 고민이 있지 않으세요. 혹시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침범하는 걸 더 좀 껄끄러워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고치긴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고쳤냐면 그 공간을 조금 조금씩 이렇게 줄여갔거든요.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영역을 줄인 거네. 네 마루만큼은 친구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해준다든지 저는 그렇게 고쳤는데 저는 지금 그래서 딴 거는 다 내버려 두고 제 차만. 차만 차로 갔어 이제. 제 차만 면봉 갖다 땄거든요. 차를 면봉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알렉스 씨가 하신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제 지금 공간은 저 집에서 일단 제 물건 나누는 어떤 서랍장하고 제 빨래 놓는 어떤 빨래 건조대 이 정도가 이제 제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만 이제 어머니나 집사람이 이제 터치를 안 해주면 저도 어머니나 집사람한테 이제 화를 낼 일은 없고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아버지요 근데 그 말이 지금 틀리세요 내 공간은 빨래 하나 갖고 책상 몇 개 다고 얘기했지만 전체 공간을 지금 본인의 공간처럼 사용하고 계세요 창문 있었잖아요 창문 여는 건 이 산복 등에 요번에 안 열어서 우리 다 죽어요 진짜 숨막혀서 그건 아빠만의 공간이 아니잖아요 다른 창관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바람이 불었대잖아요 아버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가족 모두의 공간을 지금 다 지배하고 계신 거거든요 나의 집 내 공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의 집이 있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그거를 여쭤봤는데 자꾸만 그거를 남이 만지게 하고 나도 그걸 다시 한번 만져보고 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아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별 일이 생기지 않는구나 하면서 조금조금씩 고쳐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휴대폰을 아내가 만지고 엄마가 만지고 아들이 만지더라도 별다른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조금씩 시도하는 건 좀 어떨까요 화를 내거나 뭐 이렇게 대놓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는 다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물티슈로 닦고 그렇죠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화를 내는 것보다는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거지 아 네 그럼 지금 한번 휴대폰 아내분이 한번 살짝 있어요 아내분한테 한번 휴대폰을 주시고 잠깐만 잠깐만 죽이잖아 아니 너무 쉽게 주시는데 잠깐만 죽이잖아 아니 너무 쉽게 주시는데 아내분은 지금 무슨 다이아만 찍어요 지금 약간 설레셨어요 그렇죠 지금 약간 설레셨어요 남편 휴대폰 함부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 사랑해 하면서 휴대폰을 주세요 사랑해 하면서 휴대폰을 잘해 어머 어? 아 너무 너무 확 만지지 말아요 그게 막 만져 확 만져 아니 지금 지금 남편분 손이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네 지금 빨리 받고 싶은가 봐 손이 이렇게 와 있어 그렇죠 한 번 그거를 닦지 않아 보세요 한 번 오늘 네 아니 왜냐면 왜냐면 그건 안 닦아도 아무 일 안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힘든 과정은 한 번쯤은 있어야지 이겨낼 수 있고 자기가 자각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어머님한테 직접 한 말씀하세요 네 어머니 뭐 저도 그 대화를 많이 알고 있는데 어머니 부를 때도 더 높잖아요 대화의 창을 열어야 돼 서쪽 창문 그 서쪽 창문을 열어야 돼요 대화의 서쪽 창문 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까지 참 어머니 이렇게 마음 상하게 해 드리고 이런 거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저도 계속 이렇게 참 이렇게 마음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을 더 잘 알았으니까 이렇게 어머니나 집사람한테 욱 하는 그런 것부터 고치고 그러니까 차차 진짜 행동을 고쳐서 그 진짜 어떤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있으면 그것도 치료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내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외롭잖아요 연하야 저는 그 이영자씨가 아까 하신 말씀이 너무 이렇게 예리했는데요 아 남들이 보면 제가 집사람 같잖아요 연하씨한테 얘기 천천히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하야 연하야 이렇게 부르면서 연하야 연하야 이렇게 연하야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네가 나하고 결혼해 준 것만 해도 나는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랬지 네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뭐 진짜 공무원 시험도 없고 영철이도 없고 나는 그런 게 다 네가 결혼해서 이렇게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표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좀 더 표현하도록 할게 사랑한다고 한번 안아줘요 그동안 미안했어 사랑한다고 안아줘요 한번 사랑해 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은 이제 마음껏 만져 휴대폰은 마음껏 만지라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천천히 해야 돼 갑자기 그러면 긴장할 수 있어서 어? 빨리 줘 빨리 줘 연하씨 연하씨 야 연하씨 남편 손 좀 쓱 잡아 vis 손 좀 이렇게 손 좀 잡아 주세요 이렇게 손 좀 당연하지요 그분 뭐 몇 표가 나왔는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정말 오늘을 계기로 조금씩 조금씩 더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 KBS